안녕하세요. 아트건 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황제 차박 캠핑 엔드 골프에 최적화된 차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죠 골프채기 좋은 날씨구요. 오늘은 부여에 있는 100대 cc 영상 먼저 보내 드리고요. 다음으로 캠핑카 골프 모두 적합한 아트원 카니발 리무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점 아트원 입니다. 오늘은 황제 차박 캠핑 2부 골프의 최적화인 아트원 카니발 리무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 골프백 평소에는 2개를 싣고 다닐 수가 있구요. 4인 골프 시에는 골프백 4개 그리고 보스터병 4개를 아주 편리하게 싣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승차 모두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대로 상부에는 모니터 그리고 측면의 수납공간 중앙에 조명 모니터는 미러링이나 아니면 usb 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하부에는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시트 구조 그리고 허니콘플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리어 테이블 카본 리어 테이블이 아주 고급지게 설치가 되고 수납 및 냉온 장고 냉온 커블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승차 모드에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모드로 전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간단히 버튼 하나만 조작하면 등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등판이 내려오는데요. 골프백 2개가 있어도 전혀 간섭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시고요. 이때 방석이 등판과 수평을 이루지 않아서 취침 시에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아트원에서 특허한 특허를 낸 이렇게 방석이 뒷부분이 올라가고 아랫부분이 내려가면서 등판과 붙게 되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고요. 자 침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위치 조작으로 전문부의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측면에 있는 팔걸이는 바로 빼서 취침용 벽에 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주는 침대 시트 보고 계시고요. 골프 여행시나 혹은 골프 강습시 남는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프 여행의 최저가 되면서 완벽한 차박 캠핑을 구현할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리어 테이블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것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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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